그 선호를 빼고 여러 가지 보고서들 중에서 이런 것부터 챙겨봐라 라고 할 만한 공통점,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? 이번에 철강 관련된 보고서 나온 것처럼 제목이 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제목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더 많이 픽을 받고 싶잖아요. 그래서 보고서 제목도 되게 재밌게도 많이 써요. 요즘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눈길 끄는 건 좋은데 내용이 좋아야죠 사실은 그래서 보실 때 저는 일단은 기업보다는 산업 분석 보고서를 먼저 봐요 산업 분석 보고서, 위클리로 나오는 자료도 있고 위클리 자료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제가 매주 보는 것 중에 하나금융투자의 박정대 연구원님이 유통 화장품 담당하시는데 매주 써요 자료를 이제 일요일 날 YG 리포트 같은 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밤에 읽어보는데 그걸 왜 보냐면 매주 보다 보면 내가 만약에 현대백화점이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잖아요 내 수고를 대신해 주잖아요 회사에 전화도 해보시겠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는 공짜로 보잖아요 그 수고를 그런데 그걸 보면서 현대백화점이 괜찮겠다 지금 그런데 좀 시간 걸리겠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업데이트하는 건 주간 데이터는 업데이트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고서가 예를 들면 철강업종이라고 쳐볼게요 이거 예입니다 다 의견들이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애널리스트가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을 아예 그러니까 위로 갑자기 나만 그리고 갑자기 현대제초 목표가를 올린다거나 그 밑에 써가지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른 애널리스트 다 따라갑니다 그 처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다 보면 알잖아요 오늘도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직도 아니구나 그러다 바뀌는 경우가 한 번씩 나옵니다 가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네요 그게 너무 많아서 보고서가 그런데 그렇게 좀 하기 힘드신 분도 어려우니까 이걸 보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또 제가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봐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나는 내가 아는 기업 몇 개만 추려서 하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고서 보는 팁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그리고 목표 주가도 이거 속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목표 주가는 주가를 따라가요 주가 오르면 대부분 올려요 뒤늦게 내리면 같이 내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목표 주가 올리니까 사요 올려요 또 그래서 애널리스트 욕해요 또 맞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안 믿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또 제도상 목표 주가랑 이게 벌어지면 주가랑 올려야 돼요 올리거나 아니면 의견을 바꿔야 돼요 중립으로 올리기 싫으면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아시고 목표 주가 올리고 내리는 걸 뭘 보셔야 되냐면 주가도 크게 변동 없고 대부분 애널리스트는 비슷한데 갑자기 한 애널리스트가 올려요 갑자기 그 밴드는 그대로 가야 될 텐데 어? 목표 주가 왜 올렸지? 그럼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게 동의되면 이제 그거는 들어가셔도 괜찮은거에요 그게 좀 좋은데 무조건 목표 주가 올리면 사시고 내리면 손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어차피 목표 주가는 주가 올라가면 어느정도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 낮춰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질문 박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교수에 세운 제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상nie